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려요 아 아 아 들려요 들려요 아 안들려요 안들려요 아 내 방송소리 끄세요 안들어요 내 방송소리 끄라구요 쉣 어우 제 방송소리 끄세요 아 아 껐어요 껐어 야 내 목소리 안들려 지금 저군이 말 안되요 지금 지금 말 안된다고요 왜이러지 잠시 기다려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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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들리지 형님들 형님들은 들리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 재킷 커먼 어 베이비 어 요 재킷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반송에선 들리는데 독헌으로는 안돼요 시발 니가 문제잖아 개떡이요 그지라 자 다른 분들 오세요 자 다른 분들 오세요 제가 볼 때 저 새끼가 문제에요 컴퓨터를 그러니까 스마트컴을 사야될거 아니야 개새겨 허벅 nieu 왜 이러지 잠시만 기다려봐봐 하핳 다리 들어오나 개세기 다리 들어오나 봉박이 왔냐 개세기 여보세요 아 왜 안 들려 아 아 뭐야 안 들려 아 왜 안 들리냐고 원투 마이 새킹 말이 어느새 어떤 내게 떠올려 떠올려오게 되는 세기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아 아 아 왜 안 들리냐고 얘들아 내 랩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봐주세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 아 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봐주세요 마이크 작다고? 아 지금은 아 여우 여우 재킷 여우 여우 지금은 존나게 큽니까? 지금도 작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재킷 아 아 아 아 지금은 존나 커요 재킷? 지금은 잘 들려요 재킷? 작다고요 재킷? 잠시만요 멀리서 들리는거 같다고요? 만약에 핸드폰을 켜가지고 잘 들리면 여러분들 백명 백명 또 들어뱉게요 잠시만요 plasma 음.. 잠시만요 지금 검거 들어갑니다.. 아아 아아 재킷 소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로폰 1 2 3 앤 마이크로폰, 재킷 재킷 재킷?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킷? 여보세요 재킷? 재킷 재킷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킷? 존나 잘들리는 이씨 존나 잘들리잖아요 개새끼 어디서 낚시질이야 장난하나 두드러 맞을라고 절구 절 두더구 어기 뭐지 자 다시 들어와봐라 아 아 아 아 음 뭔 소리가 나고 여보세요 아 시발 왜 안돼 이거 애들아 이거 안들려요 마이크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야 이 시발 놈 마이크 안들리냐고 뭐하는듯이 아이 시발 이거 잠시만요 아 너 닥쳐봐 이 로즈새끼야 대가리 부속이잖아 잠시만요 이거 해볼게요 요 요 요 잘들리는지 봐주세요 엉키모찌 스테레오 잘들리죠 요 요 요 요 요 재킷 엉키모찌 요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라는 너의 말은 순절히 믿어보려 노력한 절도 1년 그리고 2년 지나가던 너의 그리움만 다시 그려 애써 치우려 해도 우리 인형 때가 나 너무 늦어버린 기억 사랑아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여 귀에 아픈 동안 쉽게 잊을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살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와 함께 걸었던 작은 공간 둘이 함께 걸었던 거리 둘만의 카페 네가 가장 좋아하던 아이스베리 너의 맘이 떠는 건 뭐니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머리 널 향한 나의 맘 아니 모르니 모르는 척하는 거니 그게 맞니 이게 뭐니 아직까지 그리는 걸 정말 모르니 엉키끼 여러분들 어때요 엄지 야 아 아 존나 잘하시네요 띠버 신랑 역시 녹슬지 않았습니다 아아 닥쳐이 개새끼야 잠시만요 설정이 잘못됐나 잠시만 아니 뭐 작다는 건데 야 매니저들이 이런 것 좀 가르쳐줘봐 멀뚱멀뚱 쳐 쳐 보고만 있어요 매니저들이 아니 억울어야 뭐야 방송소리는 크거든요 예 그래서 토코소리가 안 들려요 아 지금 스테레오가 안 들린다고요? 예 님 지금 최고형님 지금 목소리가 자체를 안 들리는데 아프리카 방송 자체 목소리가 엄청 커요 좀 작긴 한데 괜찮아요 멀리서 말하는 것 같긴 해요 뭔지 뭔 개소리야 멀리서 말하는 것 같다고요? 아아 전혀 안 그런데 네 목소리 존나 크다니까요 모노가 뭔데요? 모노가 뭐예요? 아프리카 들리는 건 이거 잘 아시는 분 스테레오 말고 모노 모노가 뭔데요 그러니깐요 지금 스트레오 믹스를 하셨으면은 재생상치 들어가셔서 재생장치로 들어가세요 녹음 들어가시고 마이크 들어가시고 수신대기 아 수준 아 수신대기 들어가서 이 장치로 듣기 이 장치로 재생해서 스티커를 마꾸세요 뭐라구요? 예? 뭐라구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소리 녹음 예 마이크 수신대기 거기서 이 장치로 듣기 체크하세요 뭐라는 거예요 비용신 잠시만 뭐라구요? 뭐라구요? 마이크가 어딨는데 라인으로 라인 들어가보세요 라인 라인 예 들어갔어요 마이크 안 보이세요? 수신대기 예 수신대기 수신대기 이 장치로 듣기 안돼 이거 렉 걸려 아이 그 그거 걸려 그거 장난하나 지금 많이 자객이지 안돼 방금은 토큰 소리 들렸거든요 그거 키는 순간 아 이건가? 아 아 마 마 개탈끼야 마 개탈끼야 아 아 아 안 들려요 아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아 아 그 소리에 마이크 없어요 형님? 다 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킷 아 어우 요 어우 재킷 기모지 야 왜 안돼 이거 아 아 아 아 아 밑에 마이크?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형님 마이크 들어가보세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이 장치로 재생해서 아 아 이거 재접하면 되겠네 쓰이바 역시 대가리가 조화연 잠시만요 역시 제접이 답이에요 쓰이바 역시 대가리가 세금박근하죠 제끼는 역시 살아있는 이혜준이에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아 씨바 안들리잖아 이거 아 뭐야 아 아 아 아 이 새끼 미국소 때문에 그래 잠시만요 아 이 새끼가 설정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잠시만요 야 아 너희들 꺼져 봐봐 근데 야 야 야야야야야迎む 좋다 에레기보인 지자 왜 때 때문에 오늘 또 나고 미인 việc때 하고있지 말해 그래 너무 맛있네 입까뽕! 아 왜?! 노무현이! 뭐?! 내가 기본적으로 다가서는 꼭대기나 이기야! 배고플러스는 그냥 죄세! 이따가 회속보고 이새끼 뭐야? 빡! 조금바! 빡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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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빡빡 빡빡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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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야 야야개ek 깨vt 욕하라 나들 가호가잇다 무산남자가 가호가잇다 chances 이게 뭔소린이네 이새끼가 여러분들 summers 치적 chegar убли국사 heit적 아 아 예예예예 아 아 아 쟤끼 쟤끼 어우 기모찌 어 야 저세기 황태해라 일배새끼 아 지금 지금 안되잖아 아니 방송중이라고 이 돌대가리 새끼야 아니 잠시만 이거 안들린 야 야 지금 레이터시 때문에 지금 마 개새기야 마 내 무시하나 지금 니 내 철굽이야 아있나 아 마이크 사용해 아 아 아 진짜 저 바보같은 놈 아 큰일났다 야 철구야 니 지금 방송에서 혼자 떠드는걸로 보여 우리 목소리가 안들린다니까 어 지금 들려 쟤끼럽 아니 이 병신아 진짜 컴퓨터도 좆도 느리면서 무슨 윈도우 xp쓰는새끼가 무슨 레이터시를 180만원 본체야 이 개뜰기야 화면에 각진것 좀 좀 씨바 제거좀 해봐 뭐야 이거 180만원 본체다 개뜰기야 180만원 본체다 어서 졸하라 이거 스마트컴은 욕하지마라 디스레크한다 씨바 아까도 윈도우 7 쓴다며 이렇게 각져있어 이 빛이 똥아 예 행님들 스마트컴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날 씻지마세요 예 예 오케이 병신 외못하는 병신들이 날 가구샤빠지없네 그냥 절로 가서 도둑댄 요기 나 처먹을래 박자가 못하고 여기서 존나 병신 지랄허질을 하는 너 나는 조금 달라 너와는 다르게 박자타지 오케이 난 계속 박자타면서 오늘도 존나 외부해 어 심으셔야 되는데 야 국장완 플라잉 야 야 야 아 리방해야 된다 이거 아 짜증나네 아 진짜 레알 레알 켤고 레알 당해서 야 이거 큐베이스 켜서 그런거 아니야? 아 이 장치로 어떻게 하나 이 장치로 어떻게 이 장치로 어떻게 슬마트콕 쓰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끼들 역시 PC 플러스가 짱이죠? 와우! 이 자식 운동이 거의 좋은데요 희망살끼들 아가리닷키데요 아시겠다 이것저것이 마소적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 들려 안들려? 아, 아, 아 아 그렇지, 잘 들리잖아, 재킷 아니, 이거 토크온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잘 들리지, 당연하지 아니, 토크온이 완전히 셔터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러팅 갈려고요, 새킷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지글차격 좀 해주시고요 오늘 10시만에 대박 콘텐츠 김태경 눈썹 처음입니다 제가 지면 만개, 김태경이 지면 눈썹 예전에 맞아요, 눈썹 민사건 그거 제대로 정의구영 갑니다, 세이바 오늘 연습 좀 많이 해야돼요 일단은 세이바, 레페트라만 할게요, 지금 마이크 샀거든요, 새킷 오케이, 재킷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는 만원 드릴게요 이혜준 지금 도끼장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 장비 써요 도끼형님도 제 장비 써요 이혜준, 오늘 마이크 잡고 두드러패입니다, BJ들 일단 시청자 좀 두드러팬 다음에 바로 BJ 잡을게요 아, 개맞지? 야, 마이크 잘 들리지, 이제? 야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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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업 넌 내 눈엔 뭐 없어 어, 요, 재킷 랩 실력은 이미 퍽떡됐어, 물론 두퍼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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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못봐 줄 정도 더 X같은 건너가 나와 같은 공연에서는 거고 그런 꼴은 난 못 보지는 깐 랩깨 랩 야 아이디비 번 질러팅 아이디비 번 저 회원가입하기 귀찮아가지고 아이디비 번** 긴 말로 주세요 20초 안에 앉으시면 강태 100명 갈게요 자 20초 안에 긴말로 질럭스 아이디 비번 주세요 20초 안에 앉으시면 100명 강태할게요 자 빨리 주세요 빨리 아이씨 뭐여 니가 어떻게 하는데요 너 이 새끼 이 새끼야 너 지금 10초 안에 대략을 하면 블랙한다 10번 어디 들어갔다 여기서 어떡하는데 후락하면 바로 블랙이다 녹음으로 들어가라 들어갔다 아까처럼 뭐 하여튼 봉박이 새끼들은 정상인이 없어 노잼 새끼들 그 다음 뭐 말해보세요 뭐여 그래 거기서 뭐 오디오 인 이거는 스카이디디타 USB인데 야 이 새끼 또라인가 이 새끼 이거 키면 된다고 됐어? 사용 눌렀잖아 블랙할게 잘가라 노잼 새끼야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거 해가지고 되면 내가 세이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 말해봐 이 개새끼야 자 아아 안들리죠 안들리죠 병어리냐 이 개새끼야? 예 병어리 안 들리세요 형님 병어리 개새끼 형님 안들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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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리죠 안들리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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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안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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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려? 오케 잭힛 오케 잭힛 안들리죠? 오케 잭힛업? 반대잖아 이게 내가 안볼때는 이거 어어 씨바 뭐라 그래야 되지? 잭힛 어 아 아 아 아 설마 이것 때문인가? 아 설마 이것 때문 이것땜 지쳤나봐 말로만 떠들지 말라고 뭐든지 하려면 행동을 키워다가 으 아 I'm at the top not you fool With my team not you fool 설마 이것 때문이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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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말했다 말했다 새끼는 안들려 안들리지 야 철구야 내가 설정하면 알려준다니까 말은 안듣냐 야 어떻게 하는데 안들려 철구야 아니 기본장치로 해놓고선 저거를 그 뭐냐 그 뭐냐 재생장치로 해놔야지 아 답답한 새끼 저거 이거 들어오면 방붙될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저기 일업 아 적용버튼은 상관없어요 이 개청자들아 비윤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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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신장치여야되고 스티로믹스가 기본장치여야된다구 아 꺼져 노잼식이 이해되세요? 어 이해안돼 꺼져 형님들 저 재접한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신원자가 만명인데 저 재접한만 내야겠어요 지금 아주 상당히 똑같은 날입니다 형님들 저 바로 재접할게요 형님들 아주 그냥 오늘 나를 잡았습니다 형님 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네요 저 새끼 병신인거같아 내가 보기엔 바로 정답입니다 병신 인정? 어 인정 형님들 저 재접한만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별풍선 막혔나요? 형님들 혹시 별풍선 막혔나요? 형님들 아 아 마이크 댁스 마이크 댁스 마이크 댁스 1 2 3 오 재킷 기모티 잘 들리나요? 아 기모티 재킷 재킷 1 3 오 재킷 기모티 잘 들리나요? 아 기모티 재킷 재킷 오케이 됐다 얘들아 일단은 나 재접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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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미안하다 어 꺼져 바로 들어와 2분안에 2분안에 할게 어 재접할게 재킷 업 요뽁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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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yeah OK, shit, motherfucker, I'm a soul OK Yeah, 아침에 일어나서 hot lit 오늘도 세수하고 아프리카 방송을 준비해 나는 가요 무대로 준비하고 일단 마이 걸 지고 나는 계속 앞으로 가 후진 따위는 없지 백물로 봐 병신들아 맨날 랩 한다고 세울지도 새끼들 맨날 똥폰만 잡고 잘나가지도 못하는 인지도 홍대가 서로 내가 존학을 키지도 보여줬지 오늘도 21, 26 존학을 잘나가지 연지해봐 오늘도 그딴 거는 패스 너희들은 절대로 안 돼 맨날 페인처럼 맨날 게임 하지도 못해 야, 음질 괜찮지? 라임플로우 존망이라고? 아, 몰라요 저 이제 방송할게요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 난 너무 야 지금 랩하는 부재있냐? 야 오케이 아 예 예 러브 러브 예 오케이 일단 자극 소개부터 절 두더구 스물일곱 나이는 계속 앞으로 가지 전진하는 30대 나이 계속해 난 두름살 펴지듯이 난 웹실려 펴지고 펴지고 있잖아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못가 까지마 병신들아 니들의 인생이 난 신경써 왜냐면 니들은 썩소 날리면서 날 쳐다볼 땐 오늘도 기계만 부려 그러지만 무력으로 지압해 이건 시위야 너희들은 절대로 안대 물대포 나간다 oh yeah no pay no gain 난 좌우명이 독특해 난 극템 하듯이 오늘도 계속 가지 마치 3점 슛 날리고 있잖아 오늘도 마치 코비 전원 웹한다 오늘도 니들은 웹에 코비 불린듯이 웹하던 말던 그 딴건 상관은 안하고 박자로 절던 그 딴건 상관은 안해 왜냐면 온 어 꺼져 리방할게 개새끼들아 꺼지세언 마치 코비